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정치판이란 곳이 이용한 다음에 크리넥스처럼 그냥 구겨서 버리는 곳 아닙니까? 그 판을 잘 아는 지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낙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의리나 보온이란 것도 결국은 정치적 부담이나 정치적 리스크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크면 의리나 보온보다 훨씬 더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29일 날 오전 10시에 어렵게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토론 이후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4인의 검찰총장 후보를 임명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13명의 후표 중에서 4명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9명의 추천위원이 각 1인당 4명씩의 선호후보를 적어내는 방식의 투표에서 김오수 58세 사법연수원 20기 전남 영광 법무차관 그리고 구본선 53세 연수원 23기 인천출생 현광주고검장 배성금 59세 연수원 23기 경남 마산 출생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 대형직업 수행하고 있는 조남관 56세 연수원 24기 전북 남은 이렇게 최종 후보 사명이 선택됐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이변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검찰총장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게 손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최종 후보군에 뽑히지 못하고 탈락해 버린 것입니다. 투표 결과에서도 최종 후보군과 상당한 그런 표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후보 추천위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현 정권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기여도 이른바 방탄 지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후보 추천위원회는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꼽았습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의 간문에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탈락한 것은 상당히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정권의 최선호 후보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예상팍 탈락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천위원들의 투표 반란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투표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한 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성윤 지검장의 근무평가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를 포함해서 후보군을 넓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표 반란 과연 시중에 이 같은 해석이 올바른가 어느 공적기관의 위원회를 보더라도 독립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씨를 포함시키려 했으면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표 반란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최종 인사건자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또 임명함으로써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다면 결코 아래 사람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다른 추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독자적이거나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명 가운데 1명 정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손을 놔버린 것은 최종 인사건을 가진 척에서 손을 놔버린 것은 추천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성윤을 미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결정한 것을 뜻하기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세상 용어로는 팽당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용도가 폐기되어 되면 버려지는 것이 세상사의 일반적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성윤 씨는 검찰총장직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결국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사건의 혐의를 받고 결국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4명의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법조계선 일반적으로 무난한 후보로서 김오수 58세 사법연수원 20기 전남 영광 출신 법무부 전 차관을 발탁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3명의 법무장관 박상기 조국 추미애를 보좌하면서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는 국민들이 이미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그런 사건 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또 하나의 간전평은 그동안 온 몸으로 정권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정권 안보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은 탈락하고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간주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렵게 처리하는 문제는 정권 말기에 다른 친정권 인사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몸을 바쳐 충성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친정권 인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급 성진이 아마 뒤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별난 특징은 우리가 남인가라는 그런 것이 강하교 또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고 또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그런 무리수를 감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오수 전 법무 차관의 그동안의 계적을 보면 지껏 말리게 또 얼마나 우수강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지 우리가 흥미진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성윤 씨가 참 안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몸을 담고 20년 30년 정도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은 아마 그 목표가 권력의 정점인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관운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즉시의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줄이 아주 튼튼한 줄이었지만 결국은 무리수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사건으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따놓은 당상과 같은 그런 검찰총장직을 눈앞에서 읽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성윤 씨를 보면서 관운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